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환자를 아예 못 받는 응급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제한이나 응급수술 불가를 알리는 병원 또한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병원이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 야간과 휴일 진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만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그만둬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전공이 이탈 뒤 전문의들은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며 인력 채용과 급여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인원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야간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 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애초 전문의 7명 전원이 사표를 냈다 2명이 마음을 돌려 완전 폐쇄는 면했지만 남은 의사 2명이 격일째로 근무해 응급실에는 의사가 1명뿐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이번 한 달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전문의 4명이 사직해 응급실 야간 운영이 전면 중단된 건데 세종시는 정부에 군의관 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 운영을 중단했던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최근 교수 1명이 휴직해 교수 5명이 응급실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 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병원이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초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한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한다. 아니다,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다라며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며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나선 데에 대해 야권은 이틀째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 생명보다 정치 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라고 비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해 부각시켰습니다. 김건희 앞에서는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벽 앞에 평등을 주장합니다. 다른 야당들도 어떤 정권도 전직 대통령과 현 야당 지도자를 2년 넘게 표적 수사한 적은 없었다. 이쯤 되면 국가폭력 조직이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다시 검찰을 동원해 퇴임 대통령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비리가 불거져 이루어지는 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검찰을 업무했습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적폐 청산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정치 보복이냐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보복이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당장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만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말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심각성. MBC의 연이은 단독 보도로 드러난 이후 정부와 수사 당국의 대책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착취물 범죄는 이미 5년 전 최초의 M범방 사건부터 시작해 각종 집단에서 만연해졌고 그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김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속옷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나오던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살 박 모 씨.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 역할을 하며 가해자들과 소통해온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의 인연 노력이 검거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MBC 보도 경찰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61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서울대에서 3명의 피해자가 더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자들이 원 씨에게 연락해 증언에 나선 겁니다. 보도가 된 후에 서울대 피해자 3명이 더 추가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여성들 역시 주범 박 씨의 같은 학과 후배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설치하자마자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로 불법 합성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으며 압박을 받은 피해 방식도 같았습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이들은 보도를 통해 다수의 같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용기를 냈습니다. 신상을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메시지들이 왔다고 합니다. 미션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거는 나도 당했던 피해구나 하고 용기 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박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이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 씨는 곧바로 경찰에 추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현재 주범 박 씨는 이 같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주범 권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원 씨는 이후 곳곳에서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로도 대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군인, 경찰, 공무원 조직들에서도 범죄가 계속 발생해왔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분노 그리고 불신이 더 커진...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원 씨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에 보도한 후에는 딥페이크 사건은 무조건 청으로 올려라 해서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주로 맞고요. 따라서 근처 경찰서보다는 해당 지방경찰청을 바로 찾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설명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화재 위험과 관련된 리콜 명령을 받고도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전기차가 무려 1만 7000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차 5대 중 1대가 화재 위험을 안고 달리는 셈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집 앞마당에 있는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난 겁니다. 사이렌 같은 갱음 소리가 났어요. 위잉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지 해서 제가 헌틀짝 놀라서 일어났고. 해당 차량은 2019년 생산된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로 2021년 3월 배터리 혈암으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1년 넘게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리콜 통보를 받은 해당 차종은 모두 1314대. 하지만 3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약 5%인 65대가 수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을 안고 달리는 셈입니다.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될지 MBC가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전기차 리콜 처리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전기차의 전체 리콜 명령은 478건. 이 중 화재 위험을 명시하거나 화재와 밀접한 과열, 합선, 퓨즈 고장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건 82건. 최소 8만 8000대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리를 받은 차량과 중복된 리콜 건수를 제외했더니 이 가운데 20%인 17,593대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절반 이상은 화물차인 기아의 봉고3로 나타났습니다. 봉고3에는 지난해 6월, 전기배선 합선과 과전류로 인한 퓨즈 끊어짐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9,022대가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화재와 절연제 발화 가능성으로 지난해 4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GM의 볼트 EV는 2,600여 대가. 비슷한 시기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르노의 SM3 전기차도 약 500대가 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주에게 전기검사 때 불리익을 주는 등 수리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담당 의사의 권유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지 두 달 만에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신약시험이 발병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의사와 제약사 측은 아무 관련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당시 39살이던 지성수 씨는 한 제약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지 씨는 만성 두드러기 증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직접 임상시험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면 무료다. 약이 업그레이드만 된 거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하라고 교수는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지 씨가 서명한 임상시험 동의서입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에게 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약품을 투여해 증상이 개선되는지 알아보는 시험으로 전 세계에서 27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약 투약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주 간격으로 이루어졌는데 3차 투약을 진행한 지 9일 뒤 병원에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가 손상되는 용혈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추가 검사 결과 지 씨의 백혈구 수치는 4만 6천 마이크로리터로 정상 수준의 4배가 넘었습니다. 지 씨는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2년 동안 투병하다 지난해 12월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임상시험으로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불과 4일 전에 한 건강검진에서도 지 씨는 백혈구 수치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 씨의 백혈병 발병 후 적은 대학병원 내부 보고서에도 시간적 선후 관계에 미루어 보아 관련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은 발암 위험성 검사는 없었고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은 고지됐지만 백혈병 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발암성 시험도 하지 않고 일단은 출시를 한 상품인데 정작 이제 백혈병 발생했다라는 이런 환자가 나오니까 그것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시험으로 안 해놓고. 하지만 담당 의사는 임상시험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약회사에서도 신약과 급성 백혈병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만성 두드러기 환자가 암이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며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약품은 다른 질병 치료용으로는 이미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담당 교수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2년째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